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태풍이 3개가 함께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9호 태풍 남중국해에 아직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9호 태풍 루피쉬 있구요 그 다음에 10호 태풍 미리네가 지금 일본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호 태풍 니다 같은 경우는 태평양으로 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10호 태풍이 과연 도쿄올림픽의 폐막식에 과연 도쿄를 강타할 것이냐의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유럽중기예보센터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독일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지금 이 폐막식은 8일 밤 내일 8시에서 11시에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방사성 물질 오염과 팬더믹 대유행에 이어서 가까스로 비껴간 제8호 태풍 인대 8야까지 여러 재난을 뚫고서 치러지는 도쿄올림픽에서 이 10호 태풍 미리네는 마지막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도쿄의 상공은 6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간간히 구름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크게 태풍의 접근을 짐작할 만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오늘 7일부터는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41분을 기해가지고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정보를 보면 제10호 태풍이 미리네가 8일 내일 전후로 해가지고 간도 지역에 접근할 것이라고 지금 예보를 한 상태입니다 간도는 도쿄도와 지바, 사이타마, 가나가와, 이바라키, 도치키, 군마현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간도의 절반은 올림픽 개최지고요 이 경기 대부분을 개최하는 도쿄 외에도 지바에서 레슬링, 사이타마에서 골프, 가나가와에서 야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외 종목은 일정 조정을 고려할 만큼의 태풍 소식이 민감하고요 올림픽 골프를 주관하는 국제골프연맹은 4일부터 왜냐하면 지금 태풍 때문에 여자 골프에 72홀이죠 54홀, 3라운드로 축소를 배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태풍 미리네가 미리네, 왜냐하면 11호라든 11호라든 9호는 크게 올림픽과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사이타마에서 저녁 8시에 예정됐던 남자 축구 동메달 결정전의 킥오프 시간도 6시로 2시간 앞당겨졌고요 결국에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일정 변경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지하면서 기상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까요 지금 일본 기상청이 중요한데 발표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유럽 중기예보센터, 미국, 독일 결국에는 일본 기상청이 가장 일본을 가장 정확하게 볼 테니까요 10호 태풍 미리네가 아마미 오시마 남동쪽에서 시속 15킬로미터로 동진을 하고 있으며 이 아마미 오시마는 제가 지진방송에 다시 말씀드렸었죠 큐오슈 남부해상의 섬을 얘기합니다 중심기압은 990헥토파스칼이고 최대 풍속은 20m 최대 순간 풍속이 35m로 측정됐다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남해상에서 발달해가지고 북동진하면서 내일 이제 간도지역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중심기압만 놓고 봤을 땐 지금 990헥토파스칼인데요 아직 강한 태풍은 아닙니다 990헥토파스칼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7일 기준을 봤을 때요 지금 뭐 근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남해상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풍은 수증기를 먹으면서 강해지고 육지를 들어가면서 사라지고 약해진다고요 근데 지금 9호는 육지를 들어가면서 약해졌지만 10호는 지금 수증기를 머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해상에 있으니까 몸집을 좀 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몸집을 불리면서 해상에서 계속 수증기를 머금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내일 사실 폐해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금 7일 지금 상태 가지고는 사실 모르는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게 녹화하고 있는게 지금 8월 7일 그 저기 토요일 오전 8시인데요 지금까지는 아직 판단이 안섭니다 지금 사실은 이 진로 아직도 진로를 좀 더 봐야 되고 내일까지 하루라도 남았으니까요 내일 간또지역에 이 폭우라든지 이제 강풍은 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아무리 태풍이 지금 뭐 여러 이제 그 어저께 제 방송에 말씀드렸죠 여기 윈디닷컴 봤을 때 지금 유럽중기예보센터라든지 미국에 GF에서든지 독일에서 그 다이렉트로 저기 그 도쿄를 치지 않을 것이다 태풍 10퍼 미리네 하지만 제가 볼 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지대의 침수라든지 하천 뭐 이런 데 토사재해 같은 거는 우리 그 어디였죠 시조오가 문제를 토사 문제를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요 토사재해 같은 거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다시 한번 뭐 이제 그 보시면은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구호태풍 아 지금 방향은 동북동쪽이고 중심기압은 992헥터파스칼 최대 풍속은 20초속 최대 순간풍속은 이제 30으로 보시면 되고 6일 저기 남중국해죠 치고 올라가고 일본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호태풍이 다음에 시포태풍 같은 경우는 지금 동쪽으로 시속 40km 중심기압 992헥터파스칼 최대 풍속은 시속 초속 20m 최대 순간풍속은 30m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죠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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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간도지역을 칠 것이냐 내일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민호태풍은 말씀을 드렸듯이 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지금 북동쪽으로 25 시속 25km 중심기압은 994헥터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23m 최대 그 승강풍속은 초속 35m고요 지금 이것은 뭐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저기 일본 밖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